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원칙 그리고 금기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정말 투자의 명고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깊이 해석을 드렸지만 직접 원문을 읽어보시면 가장 좋고요. 이분의 책은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면서 13권의 책을 저술했고 전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이 팔린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읽고 아 그러면 나도 그 증권 투자라는 것에 뛰어들어서 행운을 한번 잡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읽고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만약 아들이 있으면 투자자를 시킬 겁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한테 물어본 거죠. 만약 당신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면 그 아들에게 투자자를 시킬 거냐라고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 만약 아들이 있으면 우선 첫째는 음악가를 시킬 거요. 둘째 아들은 화가. 셋째는 소설가 아니면 저널리스트. 그러나 넷째는 세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꼭 투자자를 시키겠소. 첫째, 둘째, 셋째는 돈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시킬 거지만 이 세 명의 형제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네 번째 아들한테는 투자를 시키겠다는 거죠. 결국 돈을 벌고 싶으면 투자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투자자가 되라고 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말리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누군가에게 투자자 꼭 되세요. 라고 권하지도 않지만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투자자 하지 마세요. 라고 말리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다 알겠지만 누구든 한 번 투자병에 걸리면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식 투자 해보신 분이라면 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뭐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한 번이라도 해서 뭐 조금은 재미를 봤다 조금이라도 수입을 보신 분들은 정말 이 투자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투자 이 투자라는 거 아마 한 번 빠져들면은 절대 나오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하는 거다. 내가 뭐 10억을 벌었으면 이제 그만둬야지 100억을 벌었으면 그만둬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식 투자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권거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 주식 시장의 생리를 이해하려면은 사실 수업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시장에서 돈도 잃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무조건 따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이렇게 손실이 오고 그 손실을 통해서 아 주식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로 돈을 번다면은 그것은 고통에 따르는 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수익은 고통의 의자료다. 그러니까 그냥 버는 돈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뭐 블루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것을 해서 그 돈을 벌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굉장히 그 리스크를 또 지게 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수익이라는 것을 보는 건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샀는데 올랐구나. 그래서 그냥 뭐 일하지 않고 그냥 큰 돈을 벌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아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아마 공감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이 되는지 아마 투자를 직접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 먼저 고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투자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증권에서 입은 손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뱀에게 팔을 물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독이 퍼지기 전에 그 팔을 잘라내야 되죠. 그런데 100명 중 5명만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보통은 자신이 내린 그 투자 결정을 번복하거나 접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내가 그 주식을 산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변화했어요. 그래서 주식의 반향이, 주가의 반향이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당연히 내 판단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을 하든지 팔든지 어떤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계속 그걸 고집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뱀이 내 팔을 물었는데 독이 온몸에 퍼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내 판단을 번복해서 뭔가 새로운 결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원칙 10가지와 투자 금기 10가지가 나옵니다. 그 총 20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원칙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먼저 지금 주식이 시장의 흐름이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할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사야 된다고 판단하셨다면은 어떤 산업에 어떤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러니까 뭐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죠. 세 번째,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내 판단이 정말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판단이 옳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주가가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경우 내 생각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이 보일 겁니다. 나는 정말 이 주식이 옳을 거라 판단했고 그 옳을 거라 판단 기준이 너무나도 인사이트 있고 명확하다 하더라도 시장에 따라서 이것이 반대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반드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다섯 번째,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다섯 번째가 중요하죠. 아까 말했던 손절매랑 좀 비슷한 건데 내가 어떤 A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의 얘기만 듣게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나만 고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시장이란 게 예측 불허잖아요. 지금까지 시장이 좋았는데 갑자기 금리가 막 올라가요. 시장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야 된다. 일곱 번째,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를 검토하라. 과거에 내가 보유한 종목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을 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종목들을 보시면서 내 판에 맞았는지를 보시는 거고 지금 보유한 종목들을 보시고는 지금이라도 내가 이 종목을 계속 살까? 이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그때는 샀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그때는 사는 게 맞았지만 지금은 만약에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지금이라도 내가 안 살 것 같다고 하시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파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정말 이건 엄청난 확신 아니면 안 되겠죠? 이건 정말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엄청난 잠재 능력이 있어. 잠재 가능성이 있어. 이런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야 됩니다. 아홉 번째,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돌아. 우리가 경제라는 건 생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위 시장 당국. 그래서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항상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열 번째,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그 주위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결국 자만이죠. 자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장세로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말고 내가 시장을 따라가야 한다. 시장은 항상 변화할 수 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 주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금기 열 가지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절대 투자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열 가지죠. 첫 번째,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누군가 유튜버가 혹은 전문가가 추천해 준 종목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공부해서 해야 되고요. 또 비밀스러운 소문, 나만 아는 소문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소문에는 절대 귀 기울이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우리가 만나는 유튜버들, 우리가 만나는 주위 전문가들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모른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투자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손실은 그거 아시죠? 50% 손실 나면 100% 수익이 나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은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손실은 작게 가져가야 됩니다. 길게 가지고 계셔서 마이너스 50% 손실 났다 그러면 그 주식이 다시 두 배가 돼야지만 내가 본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네 번째,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과거에 이게 100만원짜리였는데 지금 10만원이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주식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주식을 사놓은 뒤에는 계속 내가 판단한 근거들이 맞는지 틀린지 이 주식의 반향이 주가의 움직임이 내화상카드 움직이고 있는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시세 뭐 오늘 100원 올랐다고 좋아하지 말고 내일 천억 떨어졌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죠. 일곱 번째,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여덟 번째,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것은 결국 내가 5%, 10% 봐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밥값 정도 버는 거죠. 주식에서 큰 돈을 번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 주식이 상승한 동안 계속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10배, 100배 수익을 봤을 때 내가 비로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지 10%, 20% 이렇게 벌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아홉 번째,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열 번째,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열 번째도 마찬가지죠. 절대 자만하지 말라는 아까의 조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을 외우실 정도로 읽으시면 아마 투자에 많은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돈 뜨겁게 사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